그대의 기억이 주인한 사람의 매직싱 MP30입니다. 그냥 마이크가 아니고 노래방 마이크 뚜껑을 딱 열면 케이블 아싸 노래방 어플 이용권인데요. 1년짜리고 자 이게 본품입니다. 딱 까만게 아주 딱 이쁘게 생겼죠. 2개의 5와트짜리 스피커와 그 다음에 우퍼 스피커까지 포함해서 스피커가 3개가 달려있습니다. 이렇게 전원 버튼 누르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고음, 저음 그 다음에 에코, 마이크, 볼륨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. 이 상품과 휴대폰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. 페어링은 되게 간단해요. 블루투스는 당연히 켜진 상태여야 되고요. 이렇게 해서 본품의 전원을 키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. 바로 검색이 될 거예요.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매직싱 어플을 다시 이렇게 설치한 걸 제가 눌러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매직싱이 실행이 되거든요. TT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죠. 어렴풋이 알고 있는 노래도 가사를 보고 노래를 할 수 있다. 그게 최대 장점이잖아요. 여기 핸드폰에 그대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. 문 열어드려라. 다시 갈게요. 이렇게 노래방 점수 순위도 나올 뿐더러 템포 조절, 남자 여자 키 조절, 그 다음에 키 조절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해요. 전용 앱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.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버지는 모르게 이야 진짜 제대로입니다. 자, 집에서 혼자 놀고 싶을 때 그리고 친구들과 만났을 때 가족과 만났을 때 노래방 가셔야 되겠다. 바로 이런 매직싱 있으면 온 가족과 함께 나 혼자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.